이제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의 37장 또 38장은 사실은 중간에 껴있는 장인데 37장 마지막에서 39장 처음에 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팔려가는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에서 온갖 인간의 악함이 그 안에 있어요 동생을 미워하는 거 물론 출발점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면도 있지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자기 혈육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형들 중에 루벤도 유다도 별로 그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없어요 루벤은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또 그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유다가 애굽으로 팔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인데 사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인간의 악함이 거기에 모여서 그 일을 이루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악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인간이 어떤 행동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안목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요셉이 아버지 야굽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을 만나려고 보내지는데 자, 봅시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지금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을 해부른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럽니다 14절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해부른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러니까 해부른 골짜기에서부터 세겜이면요 그 이스라엘의 하르지방이라고 합니다 산지, 산지에 그 산의 산에 그 능선을 따라서 연결되는 길이 족장로인데 족장로에 가장 산에서 남쪽이 해부른이에요 가장 북쪽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부른에서 세겜까지 가는 것이 거의 한 80km 정도 됩니다 80km 우리가 주일날 요파에서 가이시라엘까지 얼마라고 그랬어요? 60km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치매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80km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길이고 80km면 사실 3일, 4일 이렇게 걸려야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유목민이 유목한다는 것이 양떼를 데리고 상당히 먼 거리를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하면 또 생각나죠? 디나가 겁탈당하고 거기는 하몰과 세겜을 다 죽이고 도망 나왔던 곳 아닙니까?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런 면이 다 잊혀지고 그랬던가 보죠? 세겜까지 그 형들이 가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면이 어쩌면 야곱에게 걱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다가 잘못 옛날 원수를 만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요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야곱이 요셉은 아껴서 험한 일은 안 시켰을 수도 있어요 아직 얘는 어리다 어리다 그러면서 험한 일을 안 시켜요 그것도 다 알아 형들이 자기들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 동생은 하는 일 없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만 받고 산다는 것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겜이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이제 요셉을 보냅니다 13절에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 게 해불은 골짜기에서 보낸다고 해요 해불은 사실 그 족장로 중에서 거의 이제 족장로의 그 산지의 가장 끝자락이라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렘보다 한 200미터 정도 높이가 해발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와서 부엘세배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해불은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까지 갔는데 못 찾죠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어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형들을 찾습니다 그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도단으로 떠났다 도단은요 세겜에서 다시 북쪽으로 20km 더 가야 돼 하루길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찾으러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이 유목민 생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이 얘기를 하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을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 사람이 울란바타를 말고 시골에 가면 자기 가족들이 유목을 해서 돌아다녀요 이렇게 넓게 돌아다니니까 방학 때라도 아니면 다 끝나고 집을 돌아가면 도대체 자기네 집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래서 수수문에서 가야 합니다 가는데 그 근방에 가면 사람들이 다 누구네는 어디 있고 어디 있고를 다 알아요 하루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 어디에 있는지 전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큰 떼들이 다닐 때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도단이라는 데가 참 세계매에서 도단이면 거의 이스라엘 밖에예요 거의 밖에 거기가 어디냐면 이 아람 군대가 시리아 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막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오니까 이 개전도사가 개전사가 누구죠? 개하시 개하시 엘리사의 시종했던 개하시가 어이구 저기 너무 많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우리 군대가 더 많다 하고 개하시의 눈을 밝히 보여서 천군 하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준대요 그게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단에 가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알기를 지금 요셉은 죽음의 입구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의 입구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이 이야기만 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애국으로 가게 돼 있고 요셉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천군들이 엄청난 천군들이 지키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하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면 요셉은 금방 애국에 팔려갈 위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아무리 지혜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1년, 2년 그 뒤까지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예측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이 가까운 장례를 예측하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 예측의 결과도 사실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측의 결과가 앞으로 2년 뒤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나라의 나쁜 건지 내 인생의 나쁜 건지 그건 모른다니까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다고 쳐도 그게 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니까요 궁극적인 성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납니까? 그 모든 길을 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서 마지막 성패가 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흥한다 망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도단에 갔습니다 형들이 이제 멀리서 봅니다 18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보자마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까지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떠난 적이 없으니까 안전했지만 형들의 마음속엔 칼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몰랐지 표현을 안 하지 칼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멀리 헤브론에서부터 100km나 되는 제일 먼 데 와서 요셉을 만나니 이때다 이거죠 이때다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의 마음속의 칼은 그 요셉의 꿈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할 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칼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하셔서 애굽에 이 형들에게 역사하셔서 보내려고 했는데 형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물론 있었어요 형들에게 요셉을 향한 미움,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야 그 꿈이 촉발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하나님 책임이냐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일반적인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우울증에 있는 것은 옛날 어려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 그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한 것이 내게 상처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내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해요 옛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호되게 해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다가 지금 현재 장성한 내가 아픔이 있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 방향은 우리가 정한다니까요 그걸 상담학에서 얘기를 안 해요 옛날에 이래서 그랬으니까 그 면을 해결해야 이게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향을 받을 때 방향은 내가 정한다니까요 전에 우리 외가 얘기를 잠깐 했죠 왜 증조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 두 집을 상속을 받았어요 두 집 걸로 상속을 받았어요 부자 집 두 집을 그러니까 엄청 부자했는데 평생 그거 쓰고 사셨어요 술 먹고 백일주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백일주 이 술 독이 백 개가 있어요 백 개 그래서 울타리에다가 쭉 담아요 그러면 매일 하루에 한 독씩의 술을 담으면 백 개 딱 담고 나면 그대면 어떻게 돼요? 백일 된 술을 먹겠지 그걸 가서 하루 그날 먹어 그걸 또 담아 또 매일 백일 주로 먹는 거예요 그 판에 그 아들들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술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얘기할 때 매일 서로 술 먹고 싸운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때 우리 어머니 때 그 우리 외삼촌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집안에서 그렇게 술 먹은 데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는데 영향을 받은 방향은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 중에 여러 외삼촌들은 역시나 영향을 받아서 주태백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삼촌들은 그것 때문에 술에 질려가지고 술을 안 먹어 양쪽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방향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마치 영향을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우울증이 나타나고 무슨 정서적 문제가 나타나고 이런 거라고만 얘기를 해 왜 영향을 건강하게 받는 건 얘기 안 해? 그건 모르니까 영향을 받을 때 주로 죄적인 면으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 그래서 자꾸 환경 탓을 해요 이 일반 상담학, 세상의 상담학에서는 자꾸 환경 탓을 하게 만들고 부모 탓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사회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요 물론 받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내가 정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는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야 지금 이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안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방향이 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걸 죽이자 이렇게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촉발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것이 너 그래?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너를 한번 죽일 테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것은 형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자꾸 그 면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가 왔어 우리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내버려 두면 악한 짐승이 와서 잡은 먹을 테니까 그냥 두자 직접 죽이진 않죠 구덩이에 둬서 두자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그래 그러면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은 대지 말자 루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구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거기 도착했죠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런데 이때도 그냥 벗기고 던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그들을 막 군박할 때 그들끼리 하는 말 중에 나옵니다 상세기 42장 21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20년 그렇게 요셉을 팔은 지 20년이 흘르고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형들이 2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비로소 20년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더다 아니 지금 애굽에 와서 괴롬당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기들 머릿속에 요셉이 생각이 나냐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옆에서 갑자기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참 희한하죠? 벌렁벌렁해요 그냥 누가 뭐라고만 해도 그리고 갑자기 내게 어떤 사고만 나더라도 내가 지은 죄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형들도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애굴할 때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애굴했어요 애굴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생생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 계속 시몬형, 레위형, 유다형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왜 그래 나 살려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미운 마음에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그 뒤에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거야 아마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야 분명히 이 중에 불면증 환자 있었을 거야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 근데 그 당시에는 에이 시원하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거 해치웠다 그리고 그 옆에서 요셉이 가져온 떡과 고기와 그것을 먹고 웃고 즐긴 거야 바로 25절 봅시다 우리 본문에 다시 와서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라스에서 오는데 길라스이 어디냐면 바로 그 가난한 땅의 가장 북쪽이 도단이라고 할 때 헐문산 밑에 그러면 북동쪽 북동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부터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서 바로 그쪽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이 바로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동쪽에 지금 요르단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요 왕의 도로 가장 많이 이용한 데고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길보다는 주로 그 왕의 대로라는 쪽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지나가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죠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래서 향품과 유향과 몰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요 원래 향품, 유향, 몰략 이런 것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발달했고 사실은 인도 쪽에서 많이 발달했고 거기서부터 쭉 와서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그 옛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고대에는 나중에 실크로드는 그 뒤에 얘기예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다가 유다가 참 미안해요 그 유다가 또 나중에 동생을 위해서 유다가 또 변하는 장면이 요셉 앞에 나타나는데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팔자 죽이지 말고 그래서 팔게 되죠 얼마 받았죠? 23개 예수님은 얼마 30세개 은전 30 여기는 20세개 요셉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은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고 그냥 아버지 사랑을 더 받았다는 것이고 꿈을 꿔서 꿈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마 동생으로서 그는 형들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려서 동생들은 그렇게 형 누나 오빠 이렇게 따르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 학자같이 쫓아다니려고 하고 아마 요셉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형들에게 갔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덤길 때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구덩이에 밀쳐낸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겠어요? 또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에 돈 받고 파는 거 다 봤잖아 자기가 끌려가잖아 이제 그때부터 몇 날 며칠을 이제 끌려서 애굽으로 가서 팔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쪽에 대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나는 아버지 말씀 잘 들어서 세겜까지 가서 도단에 또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필 그때 도단까지 안 갔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우리 만나게 해서 도단까지 가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이런 모든 과정 중에 하나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끊임없이 내가 절망 중에 갈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일에서 일이 꼬이고 절망 중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을 원하는 그때 보면 하나님 답 안 하셔요 참 제일 답답할 때 하나님 답 안 하세요 거듭거듭 제가 느껴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의 답을 받고 싶은 그때 하나님 답 안 하셔요 오롯이 그때 내가 견뎌야 되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깎는 순간에 나를 깎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를 깎는 그 마음을 깎는데 답을 안 들어야 내가 깎이는데 그 지나가야 됩니다 나만 괴로움을 당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한 번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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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렇게 팔고 나서 29절부터 봅시다 이제 다 팔았어요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이 팔자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28절에 끝났고 29절에 봐요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본 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런데 아이가 없더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그래도 장남이에요 비록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없어졌으니 요셉이 아버지의 유일한 낙 유일한 기쁨 요셉이 없어졌어요 물론 어린 베냐민이 있겠지만 거긴 너무 어려서 지금 나오지 않고 그러니 아버지 앞에 장남으로서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탄식하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 앞에 그치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다시 찾을 길은 없고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 아까 벗겼잖아요 요셉의 채색옷에 동물의 피를 묻힙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모티프가 옷이라고 그랬어요 모티프가 옷이에요 먼저 채색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 채색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는 형들은 그게 바로 미움의 대상이야 그 옷이 미움의 대상이야 그러다가 지금은 아버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셉의 옷이 아버지를 속이거든요 피를 묻혀서 동물에게 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야곱은 참 보십시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옷으로 속였잖아요 애서의 털옷을 입고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 아들이 또 그 아들의 옷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슬픔에 내려갑니다 34절, 35절 이제 완전히 33절에 속은 거 보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러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속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어요 이때는 자기 딸이 괴로운 일을 당한 때 이렇게 애통한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만 애통을 해 그런데 역시 아무리 그 동생이 미웠지만 그 아버지 애통함을 보고 그 아들들이 느끼는 마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니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아야 있다 모든 자녀 자식으로도 별로 생각 안 하는 그 자식들이 위로하니까 야곱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에게는 요셉밖에 없는데 결국은 야곱은 계속적으로 슬퍼했어요 20년 동안 시시때때로 그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살았을 거예요 야곱도 사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잃으면 평생 마음에 쉼이 없는 것 같아 자식을 먼저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고 그래요 마음에 묻는다 그래서 요셉도 쉼이 없고 나중에 보면 형들도 그 마음에 쉼이 없어요 자기들의 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감정적으로 욱하는 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효과는 두구두구 후회스러운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마지막이 나오는데 36절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꼭 이게 마치 이 한마디가 꼭 우리나라 연속극 보는 것 같아 연속극이 어떻습니까? 꼭 마지막에 시원하게 끝나는 적이 없어요 연속극은 꼭 찜찜하게 말하나요 그것도 마지막에 말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말미를 보디발 장군이 팔려간다는 얘기는 결국 요셉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흘러간다는 걸 마지막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은 정말 형들의 악함이 나오고 야곱의 부족함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뭉뚱그러져 있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갈 곳을 간 거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그럴지라도 요셉이 한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편애함의 희생물일 수도 있고 또 야곱의 아내가 여럿이 되니까 또 그것이 그 가정의 불화와 모든 문제들이 있고 옛날에 그런 집 많았어요 저희 친척들 중에 그런 집이 많아요 어머니가 둘인 집 셋인 집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 본처의 자식들이 다 크잖아요 후처의 자식들은 어리잖아 나이가 차이가 나요 대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본처의 자녀들이 후처의 자녀들 자네 식당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자식인데 사실 잘못은 그 위에서 졌잖아요 자식들은 무슨 잘못이야 태어난 죄밖에 없어 근데 가정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결국 야곱의 집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끊임없이 그렇게 형들의 자기를 악하게 대한 그것이 요셉도 계속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우라가 침일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근데 그가 요셉이 하나 하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는 멀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미움과 회한과 모든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 특출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때 가면 이제 해결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유일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심지어는 그러다가 괴로움 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붙듬 이것은 놓으면 안 돼 그건 많아 왜냐하면 이걸 놓으면 우리는 인생은 끝입니다 이걸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마지막 승리는 보장돼 있어요 천국 가는 승리 그게 우리 인생의 승패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승패도 거기에 달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셉이 다져지고 다져지고 다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반드시 괴로움과 어려움을 연단을 시켜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다 없애게 해주시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답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답이 있나 없어요 정말 공허하게 느껴져요 기도할 때 그치만 하나님이 살아계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연단 뒤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이라는 그 믿음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옆에 사람들이에요 가까울수록 내게 상처가 더 커 심지어는 부모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당하기도 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고통당하기도 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서 살겠어요? 미움은 사단의 가장 큰 도구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우리를 스스로를 가두어요 우리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 공평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인생 공평하지 않아요 인정하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아요 기쁜 때보다 슬픈 때가 더 많아 걱정이 하나도 없는 때보다 걱정이 많은 때가 절대적으로 많아 그치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날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전천화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항상 날이 맑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맑은 날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비 오는 날도 주시고 태풍도 주시고 눈도 내리시고 바람도 치시고 원치 않는 날씨를 계속 주셔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상 맑은 날만 원하십니까? 사막으로 가세요 사막으로 그런 모든 날이 합쳐져서 우리 인생이 무지개표로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천국 갈 때 뒤돌아서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아름답다니까요 지옥 가는 인생은 뒤돌아보면요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살았어도 그게 전부 다 후회와 회화함으로밖에 남지 않아요 궁극적인 승리 바로 마지막 그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새롭게 인생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조차 정말 아름답고 그리운 때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만 보고 살지 마시고 요셉이 마침내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천국을 옆에 두고 사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 인해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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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